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또다시 내일은 미스터트롯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내일은 미스터트롯이 경위적인 시청률로 지금 화재의 중심에 서 있고 엄청나게 화재가 되고 있는데 호사다망가요. 지금 엄청난 구설수에 또 휘말리고 있습니다. 진달래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미스터로 시즌2가 이번에는 미스터로 시즌2에 지원을 했다가 탈락했던 사람들인 진상규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정자 의혹에 따른 공정성 문제하고 미성년자 출연 권익침해와 관련한 지적을 하면서 진정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미스터로 시즌2의 진상규명위원회입니다. 지원을 했다가 탈락했던 사람들이 모인 진상규명위원회. 이들이 불공정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공정성의 의혹이 있다. 그리고 아동 악플을 방조한 지적 내용을 가지고 진정을 한 겁니다. 이 진정 내용을 좀 밝혀달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들은 본인들이 지원을 했다가 탈락했던 사람인데요. 내용은 뭐냐면 마감일 이전에 이미 100명의 출연진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확정하고도 계속 지원자를 받았다는 거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로 시즌2가 모직기간 최종 마감일인 지난해 10월 31일 이전에 100인의 출연진들의 티저 촬영을 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최종 불합격 통보까지 마쳤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모집 마감 전에 이미 100인의 출연자가 확정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감에 맞춰서 지원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100명이 뽑아져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게 진상규명위원회의 주장이에요. 이미 100명을 뽑아놓고 마감 전에 뽑아놓고 촬영도 하고 그 이후에 마감에 맞춰서 지원을 했던 사람은 자동 탈락이죠. 100명이 이미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했다. 내정자를 이미 지정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공정성 의혹의 문제인데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명웅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구존녹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구존녹삼 90호 한 박스를 시중 가격보다 대폭 할인해서 24만 8천원에 공급해 드립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인데요. 이 구존녹삼을 구입하시는 팬 여러분들에게는 설마지 특별 혜택으로 9종의 사은품을 드리는데요. 무릎담요 1종 그리고 브로마이드 4종, 포토카드 2종, 스티커 2종 등 모두 9종의 사은품을 선물해 드립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뉴스장터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계자가 여러분에게 연락해서 주문을 도와드립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지인이나 친척 그리고 부모님의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이 미스트로 시즌2의 제작진들은 모집 기간 중에 이미 방송 진출자 100여 명의 선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자 모집을 받아서 인원수만 늘리고 있었다. 말하자면 참가자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미 다 뽑아놓고 지원을 더 받은 거다. 그래서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엄청난 말하자면 피해를 줬다 이런 게 불이익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지적이고요. 이런 내용을 진정을 한 건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아동청소년 출연진에 대한 권익보호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초등부 팀미션 방송에서 한 어린이 출연자가 악성 댓글 피해를 입었지만은 미스트로 시즌2의 제작진들은 이를 방조했다는 주장의 내용을 진정을 한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 제작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미스트로 시즌2의 제작진 측은 논란이 될 만한 영상을 그대로 방송을 하는가 하면은 이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공을 했으며 영상에 대한 댓글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내용의 진정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미스트로 시즌2가 높은 시청률 때문에 화제의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이 지금 몰리고 있는데 시청률도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설수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호사 다만가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도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진달래의 문제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친대에 덮친 격으로 또다시 지원했다가 탈락했던 진상규명위원회가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했다. 이 지원자 선발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진정서를 내는가 하면 아동들의 악플을 방조해서 아동들의 권익이 침해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진정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내서요. 그 결과도 주목이 됩니다. 과연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내용의 진정서를 낸 거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네요. 엠넷 프로듀서 101 시리즈 그리고 아이돌 학교 투표 조작 사태를 언급하면서 미스트로 시즌2의 제작진 또한 이를 답습해 공정성 문제를 야기했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행법 위반이 발견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법령에 의한 엄격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어떤 결론을 낼지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과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미스트로 시즌2가 경의적인 시청률, 높은 시청률 때문에 지금 화제를 끌고 있는데요.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달라의 사건과 이번에는 미스트로 시즌2에 탈락했던 사람들의 모임인 진상규명위원회가 두 가지 문제죠. 공정성 문제하고 아동, 악플, 방조, 기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좀 조사해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는 내용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미스트로 시즌2가 곤욕입니다.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구설수 때문에. 역시 호사 다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빨간 글자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